집에 데려온 것 같은데 기억이 없어. 내 핸드폰도 없고. 휴일 6시까지 5만 원건으로 3,300만 원 준비하세요. 누구야 너? 아니요,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의 취미생활이 문재단이 열게 될 것입니다. 왜 나를 노린 거야? SNS에 불법 대화방만 수액 수천이야. 발신번호 표시 제한? 후방 빌라 헌우수 수거. 네, 가는 게 좋겠지. 나는 얼굴라 좋아. 진짜 지옥을.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. 진짜 범인은 그놈이다.